양수가 터져서 위험했던 임신부가 경찰차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출산했습니다. 차들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도 길을 양보했습니다. 김대겸 기자입니다.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음주단속 구간에 급하게 멈춰섭니다. 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가 양수가 터졌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저기 임산부 경찰차 좀 쓸 수 있어요? 곧이어 만삭의 산모가 순찰차에 올라타고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합니다. 임신부를 태우고 병원을 가던 중 시내에 들어서며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. 음주단속 구간에서 병원까지는 7km. 평소 이곳에서 병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경찰 순찰차는 단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. 차들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도 사이렌 소리에 길을 터졌습니다. 병원에 오자마자 저희가 5분만에 얘기를 났거든요. 만약에 경찰 분들이 그렇게 안 들여다주셨으면 저랑 아기랑 차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요. 1분만 더 늦었다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. 경찰의 도움과 시민들의 양보가 산모와 새 생명 모두를 구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